수선화가 예쁘게 피었네요 이게 서울 집에서 있던 화분에 늘 이곳은 남쪽은 따뜻해서 땅에다 심었더니 이 수선화가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 올해 이제 첫 수선화가 또 피었네요 이게 이것들이 이제 수선화가 피었어요 이게 전부 한꺼번에 피면 좋은데 방안잎 때문에 우리가 방안잎 전을 좋아하니까 방안잎이 씨가 떨어져가지고 같이 캐가지고 근데 수선화가 피기 시작하면 여기는 엄청나게 피어요 수백 개가 한꺼번에 올라와요 지금은 방안잎이 우리가 방안잎을 부친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가 떨어진 걸 안 뽑았더니 수선화를 그냥 잠식했네요 그래도 또 수선화가 이 땅에다 심어서 그냥 이렇게 겨울을 지낸 건 남쪽이라서 그래요 서울같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세게 세게